부산대는 지난 7일 울산과학기술원과 바이오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K-바이오 랩 허브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어제는 국립경상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부산대는 바이오 분야 연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경상대와 양산 부산대병원에 있는 부산대 양산 캠퍼스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K-바이오 랩 허브 구축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,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대는 양산 캠퍼스에 이 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